인산철 애터리가 7만원 그것도 4개 반갑습니다 라이프 여행수첩 줄여서 라이어수 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서 이제 또 동영상을 또 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뭐냐면 스위치 자 요런거 많이 쓰시죠 요거 이뻐요 불 요렇게 들어오고 불이 들어와서 예쁜데 오늘은 간단하게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 스위치 연결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물론이구요 예 그래서 오늘 스위치 연결 간단하게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꺼졌고 누르면 불까지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오는 여기도 전원이 들어오죠 요렇게 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파워뱅크 인산철 배터리 팩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런식으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인산철 배터리 팩 만드는거 에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 연결 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 내구선 연결 하는거 에 필요한 허용용량 이라든지 이런거 또 제가 또 정보 드리고 그러면서 아마 제 채널에 올라갈 앞으로 올라가는 몇개의 동영상만 보시면 파워뱅크 누구나 또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거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멋진 걸 제가 또 발견했어요 이것은 제가 물품을 받고 우선 이 팁을 드릴건데 엄청나요 어떻게 엄청나냐면 280 암페어 짜리 280 AH 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7만원 그것도 4개 7만원 이면 완전 공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주문을 해봤어요 도착일은 12월 31일 그쯤 예상 도착인데 그것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1월 초 만약에 280 AH 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약 7만원 돈에 온다면 이거 제가 이벤트 할거에요 진짜 어렵게 찾았어요 완전한 희소식이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제가 인산철 배터리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용량도 맞다면 제가 좋아요 구독 눌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링크를 드릴거에요 완전 대박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맘먹고 주문을 했습니다 280 AH 짜리라서 이동은 명치 않을거에요 대략 무게가 한 20kg 예상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무거운거 고정도 나갈거에요 그래도 20kg라도 이거 술에 싣고 다니면 돼요 만약에 7만원 밖에 안한다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차에 싣어놓고 그냥 주행충전기 요런거 하나 사서 10만원 내외로 하죠 요즘 그런거 하나 사서 아예 차에 싣어놓고 다녀도 될거 같아요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인산철 배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벤트를 할게요 자 12월 말에서 10 제가 만들고 하면 1월 초 정도 되겠죠 기대해 주시구요 자 오늘은 요거 스위치 자 이게 보면 5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다리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확대해서 보면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확대를 안하고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글씨도 또 봐야되고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이 스위치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세요 예 그러면 보여요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는데 형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연결된 상태고요 연결되어 있죠 예 불 정확하게 오고 제품에도 불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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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죠 예 요거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연결된 거 이거 뺄게요 뺄게요 자 다 뺐습니다 처음에 스위치를 구매하면 요런 식으로 와요 예 요런 식으로 자 자세히 보면 C라고 되어 있고요 메뉴에 있는 애가 이거 확대해서 보세요 N5가 있어요 N5 예 C는 맨 위에 게 이게 C거든요 예 요것이 이제 보였어요 지금 보여요 C고 중간에 있는 게 N5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NC인데요 저는 얘를 사용하지 않아요 NC 요 4개만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C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요 마형으로 그래서 이 4개만 쓸 거에요 이 4개의 자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c 하고 플러스는 여기 있잖아요 c c 하고 c 하고 플러스는 제품에 들어가는 플러스 라인이 제품 그 다음 제품에 들어가는 플러스 라인 그럼 예 2개를 한 손으로 요렇게 엮어서 뺏셔도 되요 연결할 때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에너 같은 경우 요 중간에 있죠 중간에 에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배터리 플러스의 연결되는 사람이 배터리 배터리 플러스의 연결되는 선 자 요건 다소 뭐 이렇게 빼주시면 되요 연결해서 맛 때문에 가지고 또는 또 소켓을 이용했다는데 이 전선이 얇아요 그래서 이건 비추천하고 아 한 14 awg 같은 거 여기 물려서 에 하시면 좋아요 요 실리콘 전선 자 그리고 c 플러스 마이너스 록 4 마이너스 왼쪽에 말하니 왼쪽에만 아이는 마이너스 아니 그래서 블랙을 물리 쉽게 되요 요 그죠 그러면 예 2개는 중간에 나네 하고 왼쪽에는 아이는 제 품이 아니라 어째 이십 배터리에서 나오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예 전원의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노란 선은 쓰잖아요 얘는 nc 거든요 점 쓰지 않아요 nc 는 쓰지 않아서 요렇게 4개만 쓸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선이 배터리에서 에 나오는 플러스 와 연결하는 거구요 요렇게 가운데면서 그 다음에 왼쪽에 나 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전체를 다 연결하면 되요 제품이든 모든 어디에든지 연결을 하시면 예 건 약한 선은 연결 하시면 안되요 9선 연결해 되고 자 14 1 더 월 이상은 에 그러면 13 12 11 10 무용이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자 c 하고 플러스 선 있어요 얘는 같이 묶어서 네 그맘 따메 뜨면 그냥 같이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묶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묶는다.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 요게 제품의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제품의 플러스.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런 거 있죠. 시거잭이나 뭐 이런 5V짜리 USB 포트나 요런 거 연결할 때. 어떤 거든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충전, 단자 요런 거 연결할 때. 자, 이쪽으로 연결한대요. 자, 제품 플러스에 연결한다고 했죠? 자, 제품 플러스에 요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연결됐어요.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 어디든지 다 연결만 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얇은 선에는 연결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좀 뚜껑 선에 연결해야 된다. 요렇게 기회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선은 마찬가지로 제품에 마이너스 선 연결했죠? 자, 제품으로 가는 플러스와 제품으로 가는 마이너스는 연결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가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겠죠? 자, 노란 선은 안 쓸 거고요. 자, 배터리로 가면은 검정선은 어디에 든지 검정선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가 배터리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자, 요렇게 검정선 그냥 물렸어요. 물렸어요. 네, 물렸죠? 검정선. 그죠? 배터리에서 나오고 제품으로 가고 네, 마이너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 배터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은 스위치의 가운데 선이라고 했어요. 초록색이거든요. 요렇게 물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연결되었어요. 볼까요? 자, 스위치 불을 볼게요. 불 들어왔죠? 네, 스위치 불 쫙하게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고 자, 제품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자, 보이시죠? 자, 요런 연결이에요. 네, 그 다음에 끄면 제품의 전원이 꺼지면서 스위치에도 전원이 꺼져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걸 계속 켜두면 뭐 이쁘기야 하겠지만 불이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껐을 때 불이 꺼지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눌렀을 때 불이 오면서 전원이 들어온 이 형태. 그래서 이 형태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불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수처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 가득 생길 일 제가 바랄게요.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셔요. 아셨죠? 또 봬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